지난달 일본에서 발매된 객트의 새 싱글 리뎀프션이 한국에서 발매됩니다. 지난달 객트 내한 공연에서 소개된 리뎀프션은 롤플레잉 게임 파이널 판타지의 12번째 시리즈 테마송으로 선택돼 객트의 음악과 게임의 결합으로 화제를 얻고 있는데요. 객트는 다음달 발매 예정인 파이널 판타지의 새 시리즈에서 게임 캐릭터로 등장한 등 적극적인 참여를 했습니다. 객트는 게임 캐릭터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서는 것을 생각해볼 것이고 나의 음악 세계와 게임 세계가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소감을 밝혔습니다.